오늘 찬송은 10편, 23편을 찬양 드릴 건데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24살 때 우산을 쓰고 길을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승용차가 찼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운이 좋아서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네 당신이 내가 부족하니 없으리로다 그 가동에 우린 초장에 부르시라 주의 바람을 바로 인도하실 거다 내 영원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실 거다 내가 사랑을 지켜주셨고 내가 사랑을 지켜주실 거다 다 되질 않아 해를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내 영원 소생 시키고 아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요즘 영원토록 고하리로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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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